2020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원희룡 전 지사의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 피자? 네네 피자 재판이라고 하죠. 공짜 피자 재판. 원희룡 전 지사가 피자를 돌린 행사를 연출하라. 그렇게 직접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 지사의 경우도 협약식에 대한 지시 여부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인지 그리고 참여 여부의 위법성 문제를 유심히 바라볼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어요. 피자 돌린 건 맞다. 무죄 판결보다는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 지사에게 적용되는 부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 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당선 무효형보다 낮은 형량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추정입니다. 무죄 판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치인 오영훈의 운명 2주 뒤로입니다. 오영훈 지사에 대한 선거법 선고 연기됐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가 됐습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지사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일에서 오는 22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이유를 냈습니다. 그러면 오영훈 지사의 재판 과정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당시에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사실관계만 딱 따져볼게요. 오영훈 지사의 선거 캠프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캠프에서? 네. 팩트입니다. 오 지사가 참여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협약식이 이루어지고 나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서 주목을 쥐고 다 같이 화이팅도 외쳤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관련 자료를 또 배포했는데요.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오 지사는 그때 이들 기업이 동반 성장을 위해 손을 잡고 제주의 경제 규모를 키우고 단단하게 만드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위해서 협력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라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의도 서울사무소의 비즈니스센터를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업무협력에 이어서 다른 협회와 함께 2차 업무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또 말을 했어요. 당선되자마자 바로 여의도에 jdc 서울 비즈니스센터가 만들어졌거든요. 오 지사도 여기 오픈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있었던 행사고 거기에 참석도 했었고 관련된 그 발언도 있었다는 말인데 법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예전에 이명박 씨 때 보면 bbk 내가라는 말이 안 들어갔다고 주어가 없다고 해서 내가 맞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황당한 그런 재판. 지금 그 내용들 보면서 제가 내가라는 말이 있는지를 계속 주의깊게 들었습니다마는 없네요.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협의학식 주체가 누구냐가 재판의 쟁점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협의학식 주체도 아닌데 선거 캠프에서 협의학식을 열고 또 협의학을 했노라 이렇게 보도자료도 내고 앞으로 2차 협의학도 해나가겠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 건데 검찰은 오영훈 지사가 협의학식 주체라고 본 거고요. 이런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오영훈 지사 측은 이거 우리가 주체한 거 아니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협의학식을 만약에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선거법 위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긴 한데요. 2020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원희룡 전 지사의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 아 피자? 네. 피자 재판이라고 하죠. 공짜 피자 재판. 원희룡 전 지사가 청년들에게 공짜 피자 어떤 행사장에서 공짜 피자를 돌린 행사를 연출하라. 그렇게 직접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재판부가 동일한 판단 기준을 갖는다면 오 지사의 경우도 협의학식에 대한 지시 여부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인지 그리고 참여 여부의 위법성 문제를 유심히 바라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송재호 의원과도 법에 관련된 얘기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들 많았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양측이 치열하게 법리적인 다툼을 벌여왔고 이제 선고만 남은 상황인데 오영훈 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역량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꽤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선거운동에 비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혁량이 꽤 높게 나오거든요. 당선 무효 기준 혁량이 벌금 100만 원이거든요. 검찰의 그보다 훨씬 무거운 혁량인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건데 당연히 오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부인해왔고요. 그런데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지점이라 또 볼 수 있습니다. 오 지사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으로서 공동 피고인으로 550만 원을 오 지사 캠프 대신 자신이 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오 지사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실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 혐의를 부인하면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만약에 내릴 때에는 양형에 대한 고려사안이 또 될 수가 있어요. 혐의를 이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잘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판결할 때 형량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재판부에 반성문 많이 또 제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피고들 보면요. 그런 경우도 많고 재판에 가보거나 판결문을 보면 여러 경우에 인정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반성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재판부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그렇게 이제 재판부가 형량을 낮추는 모습도 보게 되거든요. 개전의 정. 그런데 오 지사는 이렇게 혐의 인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요. 강력하게. 이 부분도 오 지사 선고를 앞두고 주목해서 바라볼 만한 그런 지점입니다.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무죄를 주장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 때 아까 선거법 위반 두 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재판에 임할 때 전략을 곰곰이 한번 들여다봤는데 어떤 전략이었냐면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어요. 피자 돌린 거 맞다. 왜냐하면 그게 다 확인이 되는 자료니까 공소사실이 원체 명확했던 만큼 무죄 판결보다는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 지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면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거든요. 첫 번째 선거법 위반 재판이었죠. 이처럼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유죄 판결 시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가늠하는 근거로 삼고 또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잘못은 인정했고 다만 지사 집 박탈의 기준이 100만 원이니 100만 원 밑으로 받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오영훈 지사는 공소사실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에 굉장한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총선 때? 네. 오지사는 제20대 총선 당시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역선택 유도 혐의로 80만 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오지사의 혐의를 유죄 판단할 경우에 이 같은 전력,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동종 전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양형 가중 사유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첫 번째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80만 원 벌금을 받았고요. 동종 전과 전력이 없다는 것이 그때 판결의 이유였으니까. 네. 두 번째 선거법 위반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것 같은데 재판부가 90만 원 벌금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했어요. 100만 원이 당선 무효형이고 그 전에 그 전 재판에서는 80만 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그 사이에 어떤 가격이죠. 그 사이에 금액입니다. 90만 원. 그러면서 이 오지사도 유죄 판결 시에는 전에 받았던 80만 원 벌금형보다 가중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형량이 꽤 높은데.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오지사에게 적용되는 부분. 법을 살펴보니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보다 이 부분이 더 무겁다는 얘기인데 형량이 꽤 무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동피고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자금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받았거든요. 인정을 한 겁니다. 피고인 중 한 명이. 그런데 이 사람이 선거운동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인정한 것은 또 오지사 입장에서 볼 때 반길 수 있는 일은 또 아니다.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오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당선 무효형보다 낮은 형량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추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한 혐의로 강한 혐의 부인을 해서 강하게. 무죄 판결 쪽으로 간다. 네. 무죄 판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당연히 추정이죠. 지금 오지사 측에서는 우리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제주도지사도 좀 잔혹한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동시지방선거 이후에 역대 도지사 전원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신구범, 우금민, 김태환, 원희룡 그리고 오영훈 지사까지 5명의 전직 현직 도지사가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지사가 받은 구형량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역대 제주지사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전 제주지사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한번 살펴봤는데 우선 우금민 전 지사는 검찰로부터 징역 2년형을 구형받은 뒤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장 높습니다. 구형량도 높고 벌금량도 높고 가장 많고요. 그리고 신구범 전 지사는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고 재판 결과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김태환 전 지사는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에 이때 재판이 또 길게 이어졌는데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었거든요.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결국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원희룡 지사는 얘기하셨고 알겠습니다. 일단 선고기일이 미뤄진 만큼 그때 가서 다시 또 결과를 보고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선거법 관련해서 후보들이 좀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표선고의 성과입니다. 아이비 얘기. 오늘 또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이성문 전 제주도 교육감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아이비 교육. 국제 바칼로레아라고도 말을 하고요. 한국에서 만든 교육과정이 아닌 국제 교육과정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교육과정이고 이걸 만드는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청에서 이걸 도입하려면 교육청이든 어느 사설기관이든 도입하려면 돈을 내고 써야 합니다. 국정교육과서 가져와 쓰는 게 아니니까. 이성문 전 교육감이 전국 공교육 최초로 아이비 교육을 3년 전에 표선고에 도입을 했죠. 대학 입시 문이 좁아서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논란을 무릅쓰면서 추진한 사안입니다. 아이비 교육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요. 네. 프랑스의 교육과정이 토론 그리고 논술형 수업으로 많이 또 유명세를 탔거든요. 그런 과정을 따서 만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게 만든 교과과정입니다. 국제 교과 과정이니까 한국 교과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교과 내용이나 교수법도 다르고요. 가령 대표적으로 한국사가 없어요. 교과과정에. 이 부분 특히 또 한국 국민 입장에서 보면 한국사가 없는 교과과정 이게 말이 되냐 싶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경쟁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 등수를 학생 간에 순위를 매기지 않는 거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 벽에 시험 보고 나면 1등부터 꼴등까지 전교 등수가 다 이렇게 게시가 됐었거든요. 네. 굉장히 그 수업 그 성적표가 걸리는 날 안 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 안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이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쟁 한국사회 같은 경우에 학생 간 경쟁이 학력 경쟁이 학생들을 참 불행하게 만든다. 그런 지적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 아이비 교육이 또 이성민 교육감이 이 아이비 교육을 도입하게 되었죠. 네. 스위스에서 주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위스 아이비오에서 주관하는 국제 교육과정인데 대입에 반영하는 전세계 대학교가 전세계의 기준 5천 개 가량 됩니다. 아이비 과정을. 네. 한국에는 많지 않은데 전세계 5천여 개 대학 입시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국제학교 아니면 일부 자사고에서 채택해 왔죠. 이 아이비 교육을요. 이성문 전 교육감이 표성고에 도입하기 전에는 한국에서는 말하자면 돈 많은 집의 학생 아니면 엘리트 학생을 위한 그런 교육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아이비는 학생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 돈 주고 와서 써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좋은 교육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올해 첫 졸업생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한국화할까 그런 부분도 교육계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올해 첫 졸업생이 나옵니다. 비로소 나오게 되는 건데 대입시험을 본 표성고 학생들 중에서 이른바 국내 상위권 대학 합격자도 다소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아이비 교육 졸업생의 국내 대학문이 좁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는 불리하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 의견의 어떤 대표주자랄까요. 김광수 현 교육감이죠. 그러니까 김광수 교육감이 아이비 교육 자체가 나쁜 교육은 아주 좋은 교육이다. 다만 우리나라 입시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 수차례 해왔던 걸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러면 표성고등학교 첫 번째인데 대입 성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표성고에서 국내 상위권 대학에 30여 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 30여 명이 많은 거냐 적은 거냐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제주 읍면지역 고등학교에서 이른바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낮았었는데 분명히 유의미한 성과 대입만 놓고 보면 유의미한 성과를 올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거 수시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외 대학 입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얘기 듣기로는 4명이 해외 대학에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정확한 입시 결과는 2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성과들이 다 나오면 아이비 교육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아이비 교육에 대한 어떤 평가에 좀 다소 박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김광수 교육감은 학력 강화 그리고 경쟁력 강화 학생 간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아이비 교육이 전임인 이성문 전 교육감의 업적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졌나 모르겠습니다. 현재 표선고의 경우에 학생들이 늘었어요. 표선 지역 전체로요. 표선 지역 전체에 학생들이 늘고 표선 중 표선고 표선 초 그리고 지역 경제에도 주민들이 늘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 사실 확인이 됐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결국 대입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가.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왜 평가하지 않나. 전 학교 대상으로 한번 행복도 조사하려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현실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참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생전 교촌 오리지널을 참 좋아하셨어요. 제게 양보하느라 거의 안 드셨지만요.